가자! 아아아아아아 원투라이트하우스의 고인! 시작! 한 번만 하고 나가면 돼요. 취미탐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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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의 멋진 캔담화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제가 경험했던 국제대회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짰으니까요. 공정하고 재미있을 겁니다. 그럼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.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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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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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스위치 캔다마 출신의 프로 선수들 3명이 지금까지 5번의 캔다 월드컵에서 입상을 했는데요. 그 3명 중에 1명이 2주 후에 한국에 옵니다. 자, 스위치 캔다마 출신의 프로 선수들 3명의 캔다워. 일정, 일정, 일정별로 어떤 행사들을 할 건지는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스위치 자, 스위치 캔다워. 자, 스위치 캔다워. 자, 스위치 캔다워. 자, 행사가 잘 마무리됐습니다. 마지막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재미있게 잘 즐겼는데요. 저도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. 함께해준 대원들, 함께해준 플레이어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. 앞으로 캔다워하는 대원들, 또 다른 플레이어들 모두모두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행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주의 탐험에서 마무리하고,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. 또 볼게요. 빠이빠이. 어차피 우상은 유현주 아닙니까? 안전자 40만원! 뭐 어디 가빠? 저 너무 많아가지고. 야, 미쳤나 장난하네. 하나만 줘, 좀 하나만. 뭐, 팔러 왔어? 팔러 왔어? 어때? 어우상 아닙니까? 지금의 기분이요? 좋네요. 좋네요. 오케이. 저는 알약을 받고 죽였는데. 그래? 야, 중간에 뛰어넘고 1,3등을 넘었어요. 너 그 말 꺼냈 또 봐. 따란 따란! 아, 너무 좋고. 아, 이제 흰색이 너무 좋았어요. 그래? 너무 재밌었고요. 아, 혹시 긴장해서 제 실력이 안 나와서 좀 받으실 거예요. 긴장 없으셨어요. ㅋㅋㅋㅋ 예! 쟤 고마워요. 예! 나이스! 나이스! 친구 Bla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